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 유한양행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시간이 몇시냐면 수요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고깔 찍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모양인데 1봉, 신고가 16만원대 진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주봉, 월봉입니다.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가는건지 랭나자 말고 다른 호재가 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유한양행 박대표가 오늘 그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시장 상황과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최근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 8월 달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FOMC에서 지난번에 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제약주는 아시다시피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업황 특성상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번째, 제약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약은 먹거든요. 필수 소비재입니다. 미국 경기 안 좋아진다? 경기 방어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부분이 오히려 유한양행으로서는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렉나자 승인이 있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벙, 얼벙 보시면 52주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 매집 전략 지금은 아직은 출구 전략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매집 전략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매집 기간을 보시면 2019년 4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밑에서부터 오른 걸 따지면 16만 원 3, 4만 원 따져봐야 이제 한 5배, 6배 이렇게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너무 적죠. 매집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 길어지잖아요. 기간들의 세력들의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두 자리 이상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범 보시면 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강한 세력 박 대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계 해치펀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PB 생활 오래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어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먼들 저희 주간 미팅을 하거든요. 매주 유한양행은 상당히 핫한 종목입니다. 매수 주체는 미국계 해치펀드라는 거 주간회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피어나 포모를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낸다. 무슨 얘기죠? 제약주나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보다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포감 그 다음에 기대감 포모 피어오브 미싱아웃 신곡관 할 때 따라서 하는 거고 피어난 밑에서 쫓아가서 파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심리가 크게 작용하게 되죠. 이슈들을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 특징입니다. 유한양행 대형 제약사 단계 종양 심혈감 면역염증 신경계 렉나자는 종양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2개 정도가 임상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제2의 렉나자가 저 12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얀센가의 4세대 항암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주가 올랐습니다. 이거 악재 아니냐 천만의 호재입니다. 왜? 3세대 렉나자가 그만큼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4세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일스턴 수입은 조금 줄겠지만 렉나자의 효능이 증명이 된 거죠. 개발 중단으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된 거죠. 마일스턴 60일 안에 80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렉나자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걸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3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렉나자 효능이 타그리소보다 뛰어나다. 폐암 표준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폐암 시장은 40조가 넘고 2028년이 되면 70조 가까이 됩니다. 렉나자 효능이 타그리소보다 뛰어나다. 타그리소는 40조 중에 7조를 장악하고 있는 표준치료제입니다. 근데 렉나자가 오히려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뛰어가라거나 비슷하다. 렉나자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24년 흑자가 난 기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98분기 연속 흑자 이런 부분들은요 흑자가 낫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주가가 악재가 생겨서 내려올 때 조정받을 때 하방이 지지됩니다. 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렉나자 파이프라인 가치 2조 5천억이다. 하나만으로 저렇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신약개발과 맞먹는 파이프라인 가치 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연내 미국이 출시되고 유럽과 일본도 출시가 된다. 로얄티 오스코텍 여러분들의 후보물질을 받아서 얀센으로 넘겨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자료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오스코텍처럼 유한양행에다 후보물질을 넘긴 기업 리스트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 기업들 임상이 진행 중이다가 승인이 난되거나 아니면 정말 FTA 승인이 또 난다 그러면 제2의 오스코텍 제2의 렉나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후보물질 리스트 제가 리포트 안에 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제2학 바이오 기업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미리 매수해두시면 대박이 날 종목들입니다. 유한양행 렉나자 이후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2조 5천억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타그리스보다 뛰어나다. 자 제일 먼저 일단 24년 흑자가 났다는 부분 악재가 터져도 주가는 하방이 지지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두 번째 렉나자 타그리스보다 효능이 뛰어나거나 비슷하다. 타그리스로는 7조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폐암시장은 40조가 넘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제2의 렉나자 12개 파이프라인이 준비 중입니다. 네 번째 800억 마일스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 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치펀드입니다. 미국계 해치펀드가 물량을 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순서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외국계 증권사들 제가 PB할 때 보니까 처음에 저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저복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 저가 매수에서 구간 매수 구간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있다는 거 고유의 신호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대응 전략 신호와 패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급등하는 업종 대표주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응주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주가 관리 기법이 따로 있어요. 패턴 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세력들의 주가 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유한양행 미 해치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 친구들의 전략 1단계에서 2단계 진행 중이다. 3단계부터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4단계 때는 시장가입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이 안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물질 기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의 랭라자 제2의 오스코텍 리스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유한하고 R로 보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처럼 해치펀드가 매집하는 종목들은 개인들이나 우리나라 기관이 사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한, R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한양행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람방인데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요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 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무료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람방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시장이 보시면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돌립니다. AI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주가 주도주 대열에서 탈락해버리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빠른 순환매 대응하는 박 대표가 단타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예정인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 3158 8575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타방 문자 샘플처럼 매수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8월 초 이후 낙폭을 다 회복을 못했습니다. 주식을 많이 파는 세력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기간 왜곡인 절반은 맞습니다. 하이프리컨시 트레이드라는 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 AI가 장악한다는 얘기죠. AI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의 70%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매매 개요 장단점 부석 대응 방안 대용주 중소형 지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특히 유한양행 같은 업종 대표주 시청 큰 종목들은 주 타겟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3158에 8575 알고 리포트 꼭 챙겨두시고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유한양행 새벽에 영상 찍는 이유 지금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합니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련된 자료 박 대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해치펀드의 매집 전략 유한 알이 썼고요.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텔레그람방이죠.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단타방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유한양행은 핵심 타겟 종목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유한양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FOMC에서 추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11월까지 0.5를 내릴 건지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 10월에 곧 나오겠죠. 소비심리나 이런 것들 경기 침체가 가속이 된다. 지속된다. 경기 방어주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제약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보게 됩니다. R&D 비용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국면입니다. 어려운 국면인데 앙데레 코스트라니에 산책하는 게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 나가죠. 실물보다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만큼 AI 반도체 주식들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생각보다 기대감에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유한양인 경우는 어떻죠? 지금 살짝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확인할 게 있죠? 추가 금리 인하 여부 0.5 더 내릴 건지 그 다음에 경기 지표들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방어주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약주가 그리고 랭나자 승인까지 났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훨씬 더 많이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전략 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단타 넘어치지 마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 그런 종목만 외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양의 단타 칠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치펀드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전략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만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방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상 업로드할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